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최근 꾸준히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게임 중독부터 다양한 종류의 즐거운 것들이 도파민 중독을 일으킨다는 관점이 대부분인데요. 전 이미 도파민에 절여진 되어서 일부러 관련 영상들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파민의 화학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흔히 도파민은 목표의 달성에서 오는 만족감과 기쁨에 연관된 신경전달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에서 오는 쾌감은 우리를 더욱 매료하고 심한 경우 중독되게 한다는데 계속해서 자극적인 무언가를 찾는 도파민 중독 이야기는 흔한 주제입니다. 도파민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자기개발서 역시 출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즐기는 건전한 유흥거리인 게임과 관련지은 도파민 중독과 게임 중독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데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게임을 그만둘 제가 아니죠. 비록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바빠서 쉬는 중이지만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며칠 전에는 월드 오브 테러라는 이토준지풍 괴기 게임을 구입해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도파민이 완벽히 안전하거나 신경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파민은 분명 기쁨이나 쾌감과 연결되어 있으며 행동에 따른 도파민 분비량에 대한 보고 역시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고 성생활을 하는 등 일반적인 행동이 분비하는 도파민 그리고 마약류가 일으키는 도파민 양에 대한 대략적인 비교가 눈에 띕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명확합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야식과 게임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치킨을 먹으며 비디오 게임을 즐긴다면 단순한 하변산으로도 무려 325%의 도파민이 분비되며 고변산으로 추측해도 262.5%로 우리는 편리하게 도파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단순히 기쁨이나 달성에 대한 만족감만을 주는 걸까요? 본격적인 도파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상 상태에서 우리의 몸은 도파민을 일시적으로 분비하고 또 다시금 제거해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기쁨이나 쾌감을 주는 마약류는 도파민의 분비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세 종류의 마약이 도파민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필로폰이라고도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도파민의 분비 자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마약인 코카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분비된 도파민이 제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해 쾌감을 지속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헤로인은 복직피계 영역에 작용해 도파민 저해제가 작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각각의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도파민이 더 많이 혹은 더 오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도파민은 분명 우리의 기쁨이나 쾌감과 관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파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의 영화 제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좋은 방식은 건전한 생활로 적정한 도파민 농도를 유지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교과서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극적인 혹은 안좋은 극단적 방식은 도파민 중독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 도파민 중독이나 마약 중독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며 금지하거나 절제하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파민을 대량 합성하는 방법이 있을지 도파민이 어디에 작용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화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달성, 기쁨, 쾌감의 범위가 아닌 도파민의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됨은 이들이 결합하는 수용체에 대한 작용과 그 결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파민 수용체의 양은 경우에 따라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합니다. 만약 도파민 수용체의 양이 적다면 제아물이 많은 도파민이 분비돼도 큰 중독이나 위험은 없을 듯 한데 정말 그럴까요? 도파민 수용체가 적은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무쾌감증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도파민 부족의 경우라는 것은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도파민 수용체 부족의 결과는 신기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비만도의 증가입니다. 연구진은 5명의 여성, 5명의 남성, 총 10명의 고도비만을 대상으로 또한 10명의 정상체질량 분포 비교군에 대한 뇌 PET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정확히는 뇌의 도파민 D2 수용체 분포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 결과 고도비만 환자군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낮은 도파민 수용체 수가 관찰되었습니다. 심지어 도파민 수용체의 양이 적을수록 더 심한 비만을 나타내는 현상마저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일관적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절제하는 삶으로 도파민이 점점 줄어들면 필요 없는 수용체 역시 감소할 것이고 여러분은 비만이 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도파민이 환각이나 환청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약 복용이 환각을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셈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신호가 없는 노이즈 수준을 들려주는 조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소리 신호를 가했을 때 이를 분간하는지를 바탕으로 행동실험을 수행합니다. 신호에 대한 선택성 교육을 위해 무려 73,000번 이상의 시도로 행동표준화를 했으며 이후 쥐가 고민할 시간을 고려해 5,600번의 시도 끝에 6초 이상의 시간을 줘서 100%의 정확도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이후부터는 약물이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했는데 생리식염수만을 투여한 경우와 유명한 마약성 물질인 케타민을 주입한 경우 얼마나 잘못된 청각신호를 인식해 행동을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케타민은 쥐에게 환청을 유발했습니다. 다음으로 도파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뇌를 빛으로 자극해 특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빛을 통해 뇌에서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할 경우 일반적인 조건에 비해 더 높은 환청으로 인한 오류가 확인됩니다. 보편적으로 쥐에게 판단할 시간을 줄 경우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도파민 수용체가 자극되면 오랜 판단 시간에도 더 높은 환청 비율이 관찰됩니다. 도파민에 의한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해제로 작용할 할로페리돌을 투여해 동일한 실험을 수행합니다. 할로페리돌은 대표적인 조현병 치료제인데 도파민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분자입니다. 생리식염소를 투여한 대조군의 경우 도파민 수용체 자극으로 명확한 환청 경향성이 보였지만 할로페리돌 투여는 완벽히 이를 차단하는 것으로부터 도파민 수용체 자극이 환청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할로페리돌에는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운동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과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금지조항이죠. 운동이나 파킨슨병도 도파민과 관련된 걸까요? 그에 앞서 도파민의 또 다른 비밀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작용과는 무관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보상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도파민 수용체들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파민에 대해 생각할 때 보상신호를 떠올리죠. 그러나 만약 도파민 뉴런이 죽으면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보상 반응이 없는 운동신호를 보내는 도파민 뉴런 하위 유형을 발견했는데 이 하위 유형은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뉴런이 처음으로 죽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동물실험을 통해 트레드밀 위를 달리는 생쥐에게 보상으로 달콤한 먹이를 우연히 주거나 혹은 얼굴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쾌한 놀람을 줄 때 도파민 수용체들의 자극 변화를 광학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이로부터 보상이나 불쾌감과 무관한 도파민 수용체가 확인되었으며 전체 도파민 뉴런의 무려 30%는 보상과는 무관하게 쥐가 움직일 때만 빛을 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파킨슨병 환자가 도파민 반응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려는 의지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도파민에 의해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일이 숨어있던 것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동물이 운동을 멈추려 할 때 활성화되는 움직임 방지 신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멈추라는 신호를 강화하는 것은 신호 불균형이 될 수 있으며 파킨슨병 환자가 단순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신호에 계속해서 짓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파민의 또 다른 작용은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기억에는 특히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 양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체내 분비량이 도파민과 반대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도파민 분비가 높아지면 아세틸콜린이 감소하고 아세틸콜린이 높아지면 도파민이 낮아지는 등 밀물과 썰물처럼 변화하는데 최근 밝혀진 사실로는 특별한 보상이나 운동작용 외에도 저절로 체내 도파민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도파민이 보상과 기쁨, 쾌락과 연관된 신경전달물질이라는 것에서 보상이나 위협 없이도 작동하는 운동과 관련된 도파민 유론이 있다는 사실로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기억활동 등을 위해 도파민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해 셈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분열증, 주의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과 같이 잘못된 수준의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정신병적 상태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 환자는 현실과 모순되는 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파민, 아세틸콜린 회로가 뇌의 연결을 의도치 않게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이 메커니즘의 문제로 인해 너무 많고 잘못된 연결이 형성되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학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울증의 흔한 증상인 동기부여 부족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세수와 양치질을 하고 출근하는 등 기본적인 일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내부 구동 시스템의 중단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파민이 모든 감정과 동기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유사하게 생긴 분자인 노르 아드레날린 그리고 안정감과도 관련된 세로토닌이 함께 작용해 인간의 여러 상태를 제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도파민은 달성에 대한 보상과 기쁨, 일의 추진력을 일으키며 노르 아드레날린은 활력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세로토닌의 안정감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거나 강제감을 갖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들의 복합적인 작용은 성욕이나 식욕 등 원초적 욕구에 매달리기도 하고 주의력을 가진 채 동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충동이나 걱정과 같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필수적인 감정과도 연관되며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인지와 정서를 형성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작용을 방해하면 재미있는 일이 생기겠죠? 앞서 살펴본 세 종류의 강력한 마약들은 신경 전달 물질을 제어해 도파민에 대한 영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은 도파민의 구조와도 꽤나 닮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유사한 구조의 화학 분자가 나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우들을 떠올린다면 도파민 구조에서 유래한 다른 향정신성 물질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3,4 메틸렌 다이옥시 메스암페타민 줄여서 MDMA라 불리는 분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친숙한 표현으로 엑스터시라 부릅니다. 신경에 대한 물질의 작용 방식은 크게 자극제와 진정제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모사해 더욱 많은 아세틸콜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정제인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은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죠. 엑스터시는 도파민 재흡수 기능을 틀어막아 도파민 농도가 유지되도록 만듭니다. 정확히는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모두의 농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분자입니다. 분자 구조를 다시 한번 겹쳐본다면 도파민과 매우 유사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도파민으로 엑스터시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세 부분만 변형시키면 될 듯 한데 먼저 왼쪽 편에 원투 다이하이드록시 벤젠의 두 OH작용기와 반응할 수 있도록 다이브로모메테인을 염기 조건에서 반응시키면 귀여운 고리형 구조인 벤조 D13 다이옥솔이 간단히 형성됩니다. 오른쪽 끝에 메틸기 추가 역시 유기화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화학 반응인 SN2 메커니즘 반응으로 간단히 붙일 수 있지만 그랬다간 너무 여러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듐총매와 염기환경에서 메타놀과의 화학 반응으로 간단히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틸기 하나만 더 넣으면 엑스터시 완성입니다만 이는 탄소와 탄소사의 결합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아주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물론 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교양있는 과학영상이지 불법 화합물 생산자 양성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도파민으로 만드는 것보다 처음 등장했던 원투 다이아하이드록실벤젠에서 쭉 합성하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 도파민은 분명 유용하지만 분자구조가 나름 간단한 만큼 우리는 도파민을 그 외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파민은 카테콜의 일종으로 다양한 물질 표면에 달라붙거나 코팅하는 능력이 매우 출중합니다. 도파민 코팅으로 만들어진 표면 두께에 따라 광결정을 형성해 색상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실크 섬유를 도파민 용액에 담가 시간 경과에 따라 코팅 정도를 달리했을 때 아주 명확한 색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파민의 표면 코팅 능력은 심지어 접착제로도 사용됩니다. 인체의 무해한 화학 분자인 만큼 의료용 접착제로 가능성이 높아 수술이나 부상 등으로 손상된 조직을 즉각적으로 접착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장기에 대해 접착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파민이 중합되어 폴리도파민이 되면 다양한 색의 빛을 흡수할 수 있게 되며 그래핀에 유사할 정도로 전기 전도성마저 높아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등의 전자소자에도 도파민을 적용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도파민이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중요합니다. 인체에서 뽑아내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합성한다 해도 재료비는 중대한 사유니까요. 최근 아주 그럴싸한 결과를 참고한다면 우리는 나무로 도파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나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분자인 셀룰로스, 해마이셀룰로스, 그리고 리그닌 중 갈색을 갖는 고리형 네트워크 구조인 리그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정도 크게 복잡하지 않아 리그닌을 황산과 에틸랭글라이콜로 처리해 산분해를 일으킵니다. 이후 루테늄 탄소 총매 처리, 니켈 이산화 타이타늄 아미나 반응으로 질소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수 분해하면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사용된 리그닌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려 66.5%가 도파민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결과물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자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가능성 확인이 아닌 실제 공정 설계와 작동까지 확인된 현실성 있는 도파민 연속 생산 기술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나무로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도파민은 전통적인 개념인 보상과 기쁨 외에도 우리 몸의 운동과 기억 등 여러가지를 조절하는 중요한 분자입니다. 그리고 도파민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으며 산업적 활용을 위한 도파민 대량 생산은 목재를 이용해 연속적으로 대량 합성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